안녕하세요 영이니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작업했던 소요 가디건 작업기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또 한번 작업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에 뜰 실은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색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저녁에 봤을 때, 아침에 봤을 때, 형광등에 봤을 때, 자연광에 봤을 때 이게 다 색깔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솜솜 뜨게 해서 제가 체험단에 선정이 돼가지고 제품을 제공받은 실입니다 이거는 알로기 블루밍 하늘이라는 실이고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90%에 캐시미어가 10%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있지? 시작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얇은 한 가닥의 실이어서 제가 합사해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큰 와인더를 샀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은 실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좀 두려워요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뭘 뜰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실을 되게 많이 사기도 했고 그만큼 도안도 좀 여러 개 사긴 했는데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실로도 뜨고 싶은 게 많고 새로 산 실로도 뜨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를 받았는데 진짜 뭘 떠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디건이 되게 딱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가디건을 세 개나 작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가디건을 뜨기엔 너무 힘들고 또 가디건도 그렇게 많이 못 입을 것 같고 해서 어떤 걸 뜨면 좋을까 인스타에 올렸는데 좀 한 세, 네 분 정도가 조끼가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조끼를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조끼를 즐겨 입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스웨터를 떠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또 찾아 엄청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스트릿 57인가? 정확한 도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임리스 니트웨어의 스트릿 넘버 57 이렇게 해서 이 도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쁘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저랑 옷 취향이 되게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 개 후보를 찍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후보가 몇 개가 있었냐면 한 4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가 이게 제일 예쁠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도안을 바로 구매를 했고 해석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뾰띠니트 도안은 진짜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바로 쭉 읽어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등판까지만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떠야 될 때 돼서 읽자 이러고서는 반 정도만 반도 아니죠? 한 3분의 1? 진짜 등짝만 해석을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해석하다가 말았고 그리고 제가 스와치만 내봤어요 이렇게 스와치만 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동대문에서 제가 요즘 반짝이 실에 꽂혀가지고 동대문에 갔는데 반짝이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이다 그리고 마침 제가 또 파란색 계열 실을 좋아하는데 이런 하늘 색깔의 반짝이 실이 있어서 이거는 사야 된다 해서 이렇게 샀는데 마침 솜솜 뜨기에서 요 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사를 해서 제가 스와치를 내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반짝이 느낌이 잘 안 잡히네 이 반짝이 느낌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되게 반짝반짝 되게 예쁘게 빛나요 진짜 뭔가 엘사 느낌 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약간 얼음에 반짝이는 반짝이 느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뻐요 되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사를 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안 자체가 5.5mm 권장이고 그래서 저도 요거 5.5mm로 작업을 해봤는데 코수는 제가 한 콩가 더 많은데 단수는 제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도안보다 원래 도안보다 조금 더 많이 떠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홈페이지 가면은 몇합 몇미리 권장 나와 있는데 저는 5합 5.5mm 권장이라고 써있어서 5합으로 작업을 해줬는데 스와치가 딱 게이지가 딱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손땀이 쫀쫀한 편이라서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데 권장 반을 호수 써있는 거에 손 땀이 그렇게 바로 싹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솜솜 뜨개 거는 바로 비슷하게 딱 맞아가지고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손 땀이 진짜 많이 쫀쫀해져가지고 저는 게이지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작업 중인 아이도 안돼 제가 최근에 작업 중인 아이도 너무 예쁘죠 바로 요거 숙련색 실 실 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포포아비 레이스 굵기의 실을 이렇게 합살해서 노프리를 작업 중인데 요것도 뽀떼니트 원작 게이지가 4mm인데 저는 5mm로 게이지가 딱 맞아서 그래서 요것도 5mm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스포성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몸통까지 완료를 했어요 목 부분부터 몸통까지 원래 요거를 뜨개 루그를 찍어볼까 했는데 흔들코를 잡으면서 카메라를 켰었는데 흔들코를 2시간을 잡아버려서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못 찍겠다 싶어서 그냥 사진으로만 아마 남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뷰 영상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문어바를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요거를 되게 애매한 데서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열심히 달려서 조금 전에 이렇게 몸통까지 끝내고 바로 요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게 지금 3일째인가 4일째인데 흔들코를 첫날에 잡아서 경사뜨기까지 끝내 놓고 둘째 날에 소매 분리했나?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하고 오늘 몸통 썼으니까 4일째인가 봐요 4일 동안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몸통 분리까지 했고 요거는 M 사이즈로 작업 중인데 생각보다 레귤론이 되게 긴 거예요 요렇게 어떻게 해야 나오지? 생각보다 레귤론이 되게 길어서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어떻게든 나오게 되겠죠 요것도 제가 팔을 문어바를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과연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 요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잡게 된다면 요것도 간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릭 넘버 50 50가 맞나? 스트릭 넘버 57 저 도안의 시작은 일단 합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합사를 해줘야 하는데 벌써 엄청 떠들었네요 요 합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비율을 정해야 하나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라쿤골드를 제가 참고를 했어요 라쿤골드도 이렇게 아이고 얘도 흰색이랑 하늘색 실이 진짜 얇은 게 연사가 된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라쿤골드도 그렇게 연두색이랑 진한 민트색에다가 반짝이 이렇게 세 주까지 연사가 된 실인데 얘가 라쿤골드보다 훨씬 얇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2합에 요거 1합을 합해서 요 스와치를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가닥수로 따지면은 요 솜솜 뜨게 실은 5가닥 5합을 해줬고 요거는 2합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거를 합사를 작업을 해줘야 해요 벌써 지치죠 일단 요거를 5개로 나눠주고 또 이렇게 요거랑 또 같이 감아주고 어쨌든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엄청 험난한 합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거 제가 얼마인지 무게를 안 재봤거든요 제가 저울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반짝이 실이 다른 실처럼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게 아니고 엄청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보관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귀찮아요 이렇게 저를 가져왔고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상평하게 바닥에서 745g이 나오거든요 근데 풀마 5g이 오차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빼서 생각을 해주는 편이니까 어? 지금 47, 48 이러니까 어? 풀마 5차 범위 5g에 지간 40g 정도를 빼주면 700g 정도가 있는 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5등분을 일단 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얼마일까요? 700 나누기 5는 140 맞나요? 14 곱하기 5 맞아요 140g씩 일단 요거를 다섯 벌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반짝이 실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한번 다시 합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의 요 큰 와인더 그 물레랑 와인더 리뷰 영상을 한번 찍고 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더 썼었어요 한번 더 썼는데 그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짤그락거리지? 제가 그때 발견한 사실이 여기에 보면은 빛을 잘 받아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와 진짜 절대 안 보이겠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사진 찍어놓은 거 첨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방향 표시 이렇게 있으면서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돌리면 빡빡하게 반대쪽으로 돌리면 느슨하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로클린 목도리 작업을 했던 에어울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에어울 그거를 조끼를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소분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양방향으로 다 감아놨거든요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딱히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서 요 방향은 굳이 크게 소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일단 양쪽 요 날개 요 날개 양쪽에다가 다 걸어서 감아줘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방향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감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때 조립을 하면서 요거를 덜 조인 건지 얘가 계속 이렇게 딸그락거리거든요 원래 그런 건가? 네 더... 더 조여질까요 이게? 더 조여지겠다 생각난 김에 도라이버도 한번 가져와서 더 조여보도록 할게요 할 일이 많네 도라이버를 들고 왔는데 사실 제가 그때 요거... 그거 뭐지? 요거 언박싱을 하면서 도라이버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쓰고서는 그냥 버렸거든요 요거를 뭐 또 조립할 일이 뭐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버렸는데 괜히 버렸어요 집에 공구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원래 이런 거 찾으면 잘 안 보이는 거 알죠?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거는 사이즈도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똑같은 거를 구매를 하신다 싶으면 그거 그냥 뜨개용품 보관하는 데에 보관해 주시면 잘 생각날 때 잘 찾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일단 의자에다가 고정을 해둘게요 요 의자가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뜨개질을 하면은 80% 거의 제가 뜨개질을 하면은 80%는 요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요게 이케아 포행 의자거든요 근데 이게 수유 의자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게 의자가 진짜 편합니다 근데 요것도 오래 앉아있으면은 허리 아프거나 그렇다는 리뷰도 제가 몇 개 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열몇 시간도 뜨개질 할 수 있어요 진짜 편합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에 잘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사하기도 좋아요 의자 요게 손잡이 보이죠 요 반대쪽에 고정하고 있는데 딱 좋습니다 요거 요렇게 마인더 같은 거 고정하기 이렇게 꽂아놨고 그리고 지금 의자 높이에 있어서 바닥에다가 뜨개질을 내려놔 줬거든요 평소에 뜨개질 할 때도 바닥에다가 그냥 실 내려놓고 하면은 그냥 높이 차이 때문에 실이 되게 잘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지금 실을 요렇게 놨고 요거를 140g으로 나눠서 감아줘야 합니다 힘들다 벌써 일단 140g으로 남아야 하니까 이게 소형 와인더는 그냥 이렇게 쇽쇽 이렇게 잘 감아서 이렇게 껴줬거든요 근데 요게 방향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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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하면서 엄청 헷갈려가지고 그냥 어차피 아이고 어차피 끝에 그냥 요거 끼우는 거니까 이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끼워주고 있어요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근데 요게 원래는 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손에 마찰력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은 비닐장갑을 가져와 봤어요 과연 비닐장갑을 끼고 합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사를 시작해볼게요 시작부터 요게 한 가닥씩 합사를 하면은 요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요기가 자꾸 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맨날 까먹어서 그냥 돌리죠 어차피 요렇게 감는 것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소리 때문에 말을 해도 좀 묻힐 것 같아서 제가 다 감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요만해졌죠 140g씩 나눠줬는데 1합으로 지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얘네 둘은 제가 날개를 두 개를 다 걸어서 감은 애들이에요 똑같이 140g입니다 오차 범위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요런 크기인데 제가 요거를 감다가 한번 끊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날개를 한 개만 통과해서 감아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땡땡한 거예요 그러면 날개를 하나만 통과를 시켜서 감아봐야겠다 하고선 날개를 한 개만 통과시켜서 감았는데 크기 차이 보여드릴까요 엄청나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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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해요 누르면 찌그러질까봐 누르진 못하겠는데 보시면 얘는 빼면은 이렇게 꽉꽉 차가지고 요 안에가 이렇게 톡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흐늘흐늘하게 감겨서 그런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쫙 뚫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되게 크고 그리고 제가 요거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겹을 감았을 때는 그 방향이 소용이 없었는데 제가 또 마지막 거는 한번 방향을 반대로 감아봤어요 근데 얘네 둘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크기 차이가 확 나거든요 좀 티가 나시나요? 요쪽이 조금 더 작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짱짱해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 개 날개를 두 개를 다 통과했을 때는 소용이 없었는데 한 개만 통과해서 감아보니까 이렇게 크기 차이가 확실히 좀 나더라고요 얘는 뭔가 위아래 다 균일하게 감겼는데 얘는 밑에가 조금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날개 하나만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감는 방향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얘가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반시계 방향이 그리고 요 날개 하나만 통과해서 짱짱하게 감은 거랑 날개 두 개 다 통과한 거랑도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확실히 날개 두 개를 다 통과를 시켜야지 엄청 짱짱하게 감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두 겹에다가 반짝이 한 줄 합사해가지고 또 감아줄게요 근데 반짝이를 같이 합사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실이 남으면은 그 남은 실로는 반짝이를 합사 안 하고 옷을 떠서의 느낌도 좀 보고 싶어서 일단 요거에만 반짝이 같이 합사해주고 다른 요거는 그냥 반짝이를 같이 잡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 감았습니다 이거 하나 감는데 지금 한 1시간 반 더 넘게 걸린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요거 이거 리뷰 영상을 하면서 막 엉켜가지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이거 여기다가 합사용이나 그렇게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휴지신 같은 거 꽂고서는 감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늘보 님이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감으면서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래도 다행... 어? 이거 아니다 어쨌든 조금 엉켜가지고 그만큼은 그냥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감기 시작해서는 그냥 다 바로 감았습니다 물론 되게 힘들게 감긴 했는데 많이 엉키고 이래가지고 엉켰다기보다는 실이 이렇게 쫄아락 달려나와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감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이 대형 와인더의 모습처럼 감겼어요 완전 단단하고 이게 확실히 여러 겹이 합사되어 있어야지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잘 감기나 봐요 반짝반짝 아주 예쁜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아서 하고 그리고 얘네는 그냥 같이 잡아서 뜰 건데 얘네도 그래도 얘네도 반짝이는 같이 합사 안 하더라도 얘네 두 개는 하나로 같이 합사해 주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쟤네 두 개는 안에서부터 감아서 안에서부터 뽑아서 감았거든요? 얘네 두 개는 이번에 밖에서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해진 거 보이시죠? 얘네는 이번엔 두 개만 반짝이 없이 두 개만 두 개만 밖에서부터 한번 잡아서 감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실 하나가 요만큼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얘도 조그맣게 다시 감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조그맣게 한번 감아볼게요 감아서 올게요 실을 다 감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실을 감은 게 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실을 다 감고 나니까 9시쯤이 됐나?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가지고 저녁 먹고 그러고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오늘 돌아온 이유가 제가 요거를 다 떴습니다 다 떴어요 팔도 다 잊고 세탁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문어발을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요거를 뜨고 있는 채로 멈춘 채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뭔가 어... 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빨리 뜨긴 떠야겠고 새로운 실을 그렇다고 요거를 이렇게 냅두고 싶지 않고 해서 진짜 미친듯이 떠서 끝냈습니다 그때 일요일에 몸통을 다 끝낸 상태에서 실을 합사를 하고 끝났으니까 월요일? 어제네? 그러니까 팔 두짝을 다 뜨고 세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진짜 엄청 진짜 미친듯이 떴어요 총 요거를 다 뜨는데 총 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놨는데 어제 밤에 세탁을 해서 11시 넘어가지고 세탁을 해서 아직 덜 말랐어요 지금 12시인데 한 12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말라서 얘는 다시 더 마르도록 덜어두고 올게요 근데 얘가 세탁을 했는데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약간 단백질 탄 냄새라고 해야 되나? 파마약 같은 냄새? 파마약 아니면 막 손톱 같은 거 이렇게 탁탁탁 하면 손톱 이렇게 깎자마자 이렇게 탄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섬유유연제에 담가 두고 나서 우유 샴푸 빨러 갔을 때 그때부터 냄새가 나더니 헹굼을 할 때 한 번 더 섬유유연제를 넣어뒀는데도 그 냄새가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실 그냥 반짝이 없이 두 가닥만 합사한 걸 안 보여드려서 이렇게 두 가닥만 합사한 것도 다 완료를 했고 다 이렇게 감았고 이렇게 반짝이 합사한 것도 다 감았습니다 근데 지금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 나죠 이쪽이 반짝이 합사한 거고 이쪽이 안 한 거 뭔가 묘하게 한 톤 푸른빛으로 밝아진 느낌이에요 반짝이 자체도 하늘색 실이 연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거는 2합에다가 반짝이 1합 이거는 그냥 2합 해서 이제 아주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1합도 잡고 이거 반짝이도 한 줄 더 잡아서 뜨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못 뜨고 여기에서만 떠야 될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서도 뜨려면 이거를 다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만 떠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또 실... 실이란다 바늘을 샀습니다 이 실을 제가 아직 아직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아마 이 뜨개 로그보다 더 먼저 올라가긴 할 텐데 제가 동대문에서도 실을 사고 공구하는 걸로 에어월드 샀어요 실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실은 그만 사야지 했는데 또 바늘이 사고 싶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치아오구 반부 바늘을 4mm, 4.5mm, 5mm 이렇게 세 개만 사봤습니다 밤부 바늘에 레드 케이블 그러니까 이거 스틸 이 빨간 케이블을 끼워서 뜨면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냥 밤부를 바늘만 낱개로 그렇게 세 사이즈만 사봤습니다 그걸로 에어월드를 뜨면 느낌이 그렇게 좋다길래 살짝 기대도 되고 바늘 또 오면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실 리뷰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실 리뷰 영상 찍으면서 바늘 리뷰 영상도 같이 찍고 그리고 또 제가 책도 샀거든요 그래서 책도 같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리뷰 영상에 가져볼 게 아주 많아요 아직 코도 안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떠들면 어떡하지? 빨리 코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도안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만 해석을 해놨는데 아 근데 지금 살짝 고민되는 게 이게 5.5mm로 뜬 건데 생각보다 저는 좀 뭔가 흐물흐물한 그런 편물의 느낌을 원하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흐물흐물해 보이지 않아서 6mm로 뜰까 하는데 게이지도 안 내고 6mm로 뜨는 건 좀 무모한 도전이겠죠? 그냥 스워치 낸 대로 5mm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박시한 걸 원해가지고 이번에 라지 사이즈로 떠보려고 합니다 요거 세탁한 편물에서 기모감 장난 아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포실포실해졌습니다 얘도 전체적으로 되게 포실포실해졌어요 기모감이 되게 얕게 쫙 깔렸어요 얘도 이렇게 깔렸고 그리고 제가 합사한 걸 감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게 많네? 요만큼은 실이 이렇게 두 줄씩 잡고 뜨다가 각각 요만큼씩 남아서 요것도 감아줬고 그리고 요거는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짝이 2합이랑 반짝이 같이 감다가 엉켜가지고 요만큼 감다가 끊고 결론적으로는 이번엔 실을 진짜 조금 버렸어요 실이 엉킨 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잘 감았죠 이번에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계속 안 버리고 내버렸어요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얘네는 뭐 사실 요 반짝이도 반짝이 보이시죠? 얘가 엄청 자기 주장이 강해요 반짝이가 그래서 이렇게 땡땡하게 감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마 버리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중에 쓸 수 있을지 모르니 냅두고 얘네는 버리기 좀 아까워서 특히 얘는 되게 많이 감겨 있어서 얘도 일단 냅뒀다가 뭐 나중에 실 나오면 다른 거 쓸 때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냅두도록 하고 이제 정말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mm 바늘로 떠야 하니까 5.5mm를 5.5mm이다 5.5mm 제가 미리 이렇게 스와치 내려고 꽂아놨었네요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치아오구는 여기가 아플까요? 여기가 아플까요? 진짜 쓸데없는 건데 평소에 그냥 쓸 때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가 아플까? 여기가 아플까? 보통 지퍼가 달린 게 뒤에 입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저는 지퍼가 뒤에 달려가지고 당연히 여기가 뒷부분인지 했는데 근데 여기가 앞이라기엔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 치아오구 글씨가 여기 뒤편에 있었으면 여기가 앞면이고 이 지퍼 달린 게 뒤에겠구나 했을 텐데 여기 글씨 앞에일 것 같은 글씨도 여기 있고 뒤에일 것 같은 지퍼도 여기 있어서 그래서 항상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될까 하면 혼자 항상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은 언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앞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앞이라기엔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가 앞인가? 근데 지퍼 달린 게 뒤 같은데 그래서 진짜 진짜 딴짓 안하고 코 잡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밖에서부터 실을 잡아서 뜨려고요 안에서부터 꺼내서 쓰다가 나중에 뭐 또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뭉개지면서 실 많이 옮길까봐 밖에서부터 잡아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땡땡하게 잘 감았죠? 아주 만족스러워요 진짜 진짜 땡땡해요 안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찌그러지나? 진짜 어어 찌그러졌다 근데 진짜 단단해요 너무 만족스러워 실이 이렇게 단단하게 감기면 저는 왠지 그냥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여기 바닥에 바닥에 두고서는 이렇게 뜨는데 바닥에 제가 코바늘로 뜬 매트 같은 거를 깔아놨거든요 이거를 제가 뜬 지 1년 1년이 좀 덜 됐겠구나 어쨌든 작년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면서 코바늘로 다시 시작하면서 뜬 건데 이게 아프강뜨기인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달? 좀 전에 조이코바늘님인가? 코바늘 유튜버님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저거를 인스타그램인가 해서 막 파도타기 식으로 이것저것 타고 들어가다가 봤던 건데 근데 저게 진짜 살짝 노가다긴 한데 색 여러 개를 소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쁘거든요 지금은 제가 실을 깔아놔서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게 무엇보다 제가 청송 1파랍 실을 처음 사왔어요 요즘에는 청송에서 별로 안 사는데 코바늘 할 땐 청송에서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동방 1파랍보다 저 청송 1파랍이 조금 더 가격이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송을 사봤는데 동방 1파랍을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청송 1파랍 잡다가 동방 1파랍 잡으면 진짜 이야 완전 부드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청송께 진짜 엄청 청송꺼가 엄청 단단한 밧줄이에요 저거를 원래 이렇게 실 깔아두는 매트로 사용한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이렇게 뜯으라고 깔아줬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뜯어도 진짜 실이 한 올도 안 풀립니다 애기들 스크래처로 쓰기 진짜 딱 좋아요 나중에 제가 청송실도 남은 게 있어서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나중에 코바늘 시리즈로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엄청 코를 조금 잡고 시작하죠? 이렇게 길게 뜬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대서 뜨는데 기대서 뜨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뜨다가 저도 모르게 허리가 아파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말이 많나? 말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기 전에는 카메라를 틀기 전에는 아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저 지금 제가 카메라 켠 시점으로는 지금 11분? 12분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코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0분 동안 계속 떠든 거예요 첫 단이 되게 뜨기 힘든 거 아시죠? 저만 그런가요? 첫 단이 되게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첫 단을 뜨는데 속도가 되게 안 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6주인가 5주째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옷을 뜨고 있어요 처음에 에이프리 가디건 떴고 에이프리 가디건 전에 못 떴지? 에이프리 가디건 전에 못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프리 가디건 일주일 만에 뜨고 소요 가디건 일주일 만에 뜨고 그 다음에 프레첼 스웨터도 일주일 만에 뜨고 자작 스웨터도 일주일 만에 뜨고 아니다 조금씩 일주일보다 조금 더 걸린 것도 있고 덜 걸린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이번에 노프릴은 5일 만에 끝을 냈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옷을 떠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모두가 다 못 터손이라고 놀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밥만 먹고 뜨기만 하는 게 맞습니다 밥만 먹고 뜨기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빨리 뜰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손이 빠르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빨라지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는 지금은 미끄러질까 봐 이렇게 천천히 뜨는데 근데 이렇게 코가 조금 있으면 오히려 뜨기 어렵고 이렇게 많이 걸려있으면 진짜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잘 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 수가 많으면 그렇게 금방 뜨고 그리고 처음에는 탑다운을 입어보는 맛에 뜨긴 했었는데 요즘엔 탑다운을 제가 가디건을 주로 많이 떴으니까 가디건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 코 수를 잡아서 이렇게 떠내려 가면은 그냥 이렇게 짧은 제일 짧은 케이블에 코를 잡잖아요 저는 제일 짧은 케이블에 코를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이 짧은 케이블로 계속 떠내려 갑니다 그냥 다 끝날 때까지 보통 거의 안 입어보는 편이고 진짜 가끔 가다가 핏이 이게 왔나 싶으면은 케이블 커넥터 연결을 해서 입어보는 편이고 거의 보통 그냥 이렇게 짧은 케이블 안에 코 이렇게 빽빽하게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떠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식으로 뜨는 거죠 저는 제가 뜨고 싶은 것도 많고 떠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가디건 이번에 가디건 비교하는 것처럼 떠야 하니까 콘텐츠로 만들려면 떠야 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기계처럼 계속 뜹니다 계속 계속 뜨개질만 해요 그냥 일상이 뜨개질 위주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빨리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번 옷은 얼마만에 뜰 수 있을까요? 지금 라지 사이즈로 안 그래도 살짝 박시한 느낌의 옷인 것 같긴 한데 라지 사이즈로 아예 크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에 뜰지 그것도 약간 기대되고 또 빨리 떠야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입고서는 보관을 하니까 날이 지금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게 5.5mm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빽빽하단 말이에요 기모감도 있고 이래서 얼마 못 입고 바로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프릴 스웨터 작업한 게 슈퍼메이란 말이에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근데 제가 슈퍼메은 처음 써보는데 뭔가 뜨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정말 슉슉 잘 넘어가더라고요 바늘이 그렇게 잘 넘어간다는 걸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되게 유독 더 빨리 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이 예쁘다 보니까 컬러 테라피라고 하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행복해가지고 보통 실을 뜨다 보면은 제가 계속 일주일마다 작업물 결과물을 내면서 조금 한 3일 지나면은 많이 지루했거든요 다 실이 단색이고 이렇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계속 메리아스로 작업을 하면서 조금 지루했는데 손염색칠은 계속 실의 색감 같은 게 바뀌고 이렇게 떠진 모습을 봐도 다 느낌이 다르니까 되게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바늘이 넘어가는 느낌도 진짜 슉슉 잘 넘어가고 하면서 진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금방 떠내러 갔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노프릴이 S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M 사이즈를 떴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냥 S 사이즈를 뜰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직 입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박시한데 몸통 고무 단위 딱 맞고 이래가지고 살짝 아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 싶은데 이러고 또 입어보면 달라시겠죠 그리고 제가 노프릴을 5mm로 작업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로도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4.5mm로 작업하고 소요 가디건도 4mm로 작업하고 이렇게 더 작은 바늘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제가 노프릴을 원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5mm로 떠졌는데 이렇게 실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제가 4.5mm로 바늘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4.5mm면 그렇게 얇은 바늘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굳은살이 베겼었거든요 아 이제는 계속 찔러 버릇하니까 그냥 굳은살이 베겼나 보다 그러면은 뭐 언젠가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지금은 편하니까 굳은살 베기면 이제 안 아프겠지 하면서 또 계속 찌르면서 진행을 했는데 노프릴을 뜨다가 손에 구멍이 났어요 보이시려나? 지금 가로줄 간 거 보이시죠? 지금은 그래도 한 이틀? 3일 지나가지고 좀 아물었는데 뜨다가 평소처럼 이렇게 밀면서 떴는데 4.5mm 바늘로 이렇게 떴는데 아! 이러고 봤는데 구멍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4.2mm, 3mm대 바늘도 아니고 4.5mm에 손가락이 찔려서 빵꾸가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밀면서 뜨는 버릇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손가락이 뚫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계속 밀면서 뜹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구멍이 뚫렸으니까 또 뚫릴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밀어요 그러다가 또 여기 뚫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겠죠? 근데 한 번 굳어진 습관이라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고무단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로 작업을 잘 안 하는데 도안 자체가 그냥 다 두코 고무단으로 이루어진 도안이여가지고 그거를 다 플리킹으로 뜰 자신이 없어서 지금 컨티넨탈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뜨기랑 이어지는 부분이 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그렇고 못생겼죠? 그래서 컨티넨탈로 고무단 잘 안 떼는데 근데 세탁하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모가 몰라오고 코 통통해지고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이 커버가 돼가지고 커버가 안됐네?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단 괜찮네 하면서 그냥 컨티넨탈로 떠보려고요 이러고 막상 옷에서 세탁매직 없으면 이제 또 후회하겠죠? 아 그냥 플리킹으로 작업을 할 걸 좀 해서 근데 실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한 것 같아요 슈파메 90에 캐시미어 10이니까 저 캐시미어 라라뜨게 거 캐시미어 5% 들은 것 짜리는 많이 써봤는데 캐시미어 10% 까지 들은 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옷 입었을 때 촉감이 너무 기대돼요 사실 저렇게 스워치로만 내서 이런데 문질러 보는 거랑 옷 만들어서 입어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니까 또 얼른 떠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궁금해 이거 오늘이 이거 뜨기 시작하는 첫째 날인데 과연 무늬 뜨기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더라고요 도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떠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뜰 거니까 그렇게 사실 꽈배기 자체를 그렇게 많이 떠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처음 떠보는 꽈배기가 들어가가지고 기대도 되면서 근데 그 꽈배기가 사실 딱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제 눈에서 보면 좀 못생긴 꽈배기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볼 때랑 내가 떠서 내 옷으로 있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니까 막상 떴는데 안 예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고 요즘 패턴 같은 거 들어간 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마마렌스의 오슬로 도안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에어울로 오슬로 뜨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제가 에어울을 또 많이 산 김에 오슬로 도안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슬로 도안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옷을 지금은 꽤 떴지만 못 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슬로 도안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봤겠죠 작년에 봤을 때 너무 뜨고 싶었는데 바텀업이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텀업은 한 번도 안 떠봤을 때라서 물론 지금도 몇 번 떠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안 사야지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후기 같은 거 찾아보고 또 들려오는 후기도 들어보고 하면 도안이 정말 불친절하대요 저도 아직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 따로따로 조각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는 걸로 아는데 그냥 이렇게 원통형 바텀업으로 뜨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탑다운으로 뜨시는 분도 계시고 소매도 이렇게 따로 떠서 붙이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코 주워서 뜨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뜨는 방법이 뜨시는 분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떠야 하나 고민 중인데 그것도 제가 작업기를 찍을 수 있으면 작업기를 찍어서 들고 올게요 애프리사이트 그것도 뜨고 싶고 그거는 근데 아직 도안을 살까 말까 하다가 도안을 아직 안 샀어요 그리고 최근에 꽂힌 건 라나베스트 한국인분들이 꽤 테스트 니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라나베스트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아가일 무늬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가일 무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도안을 샀고 그 뭐지? 와인더 이거 작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와인더를 썼다고 그게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에어울 베이지 멜란지 그거를 감은 건데 그걸로 원래 뜨려고 했어요 라나베스트를 근데 이렇게 체험단 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이거 먼저 작업을 하고 그거를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패턴에 많이 꽂혀가지고 요즘 패턴 위주의 실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또 패턴이 꽉꽉 많이 들어간 거는 좀 포근포근 따뜻한 실로 그런 겨울? 가을겨울용 스웨터를 뜨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입기도 하고 좀 포근포근 따뜻한 소재의 옷을 실로 떠야지 그 스웨터만의 느낌도 많이 살고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날이 따뜻을 넘어서서 더워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런 패턴에 꽂혀가지고 여름에도 날이 더워져도 그냥 이렇게 두꺼운 실 붙잡으면서 계속 그렇게 스웨터 작업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름 실이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기껏해봤자 면투부사? 아니면 요즘에 좀 관심 생긴 여름 옷은 여름 실은 테이프사 면 테이프사 제가 가진 그 여름에 안에 나시를 받쳐 입고 이렇게 그냥 입는 그물 같은 긴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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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옷인데 그게 무슨 소재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테이프사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사로 의류를 작업을 해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 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색실을 사서 한번 다르게 떠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 풀어드릴게요 썰 풀어드릴게요 별거 아닌 썰인데 제가 집에서 한 9시 반쯤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걸려가지고 11시쯤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9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성일사만을 목표로 두고 갔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은 거 있으면 사야지 하고 무조건 사야 한다는 성일사밖에 없었어요 성일사 콘사로 되게 저렴하게 콘사 파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해서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실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간판 뭐 A-몇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미쳤다 지금 내가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1시간 반 2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을 안 열었다 이러고 망했다 이러고서는 한 바퀴 다른 데에 멘붕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돈 것도 아니고 멘붕 와서 그냥 서성이면서 쫄았어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 바퀴 들고 다시 가보니까 사장님이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첫 선님으로 가서 실을 샀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은 후기를 봤지만 좋은 후기만 기억에 남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 되게 예쁜 실 싸게 사셨다 이런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쁜 실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여쭤봤거든요 라쿤이나 에어울이나 뭐 캐시나 이런 좋은 실들 있나요? 했는데 없다고 다 팔렸다고 창고에는 있는데 지금 여긴 없다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런 좋은 실들을 싸게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 거기서 6만 9천 원? 한 7만 원? 를 쓰고 나오긴 했는데 살 게 없었는데 7만 원을 쓰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랑 또 동대문을 가거든요 친구도 동대문에서 살 거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가서 또 물어보려고요 사장님 혹시 라쿤이나 에어울이나 뭐 그런 좋은 실 있나요? 또 물어봐야지 있으면 또 사올게요 아 진짜 실 사면 안 되는데 실이 진짜 미친 듯이 많아졌어요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을 물론 제가 많이 사긴 하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옷을 뜨니까 그래도 실 소비는 빨리 하는 편 아닌가요? 근데 또 문제점이 실이 되게 애매하게 남잖아요 지금 노플을 뜬 것도 실이 이만큼이 남았어요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서 그래서 저런 것도 또 쌓이는 거예요 옷을 한 벌을 뜰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닌데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실 지옥이에요 지옥 쌓여있는 거 보면 행복하긴 한데 약간 마음 한켠이 무거워요 아 이건 또 다 어쩐담 여러분은 정리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리를 진짜 못돼 어? 더 많이 떴다 어떡하죠? 떠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떴는데 안되겠다 조금만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없이 뜯어보면 그렇다니까요 하던 말을 계속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정리 잘 하면서 사시나요? 그건 정리를 진짜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는 싫은데 그렇다고 정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뜨개 용품 같은 것도 지금 아까 이거 제가 그냥 꺼낸 거 보셨죠? 바늘도 그냥 정리 안하고 쓰던 거 그냥 넣어놉니다 여러분들은 바늘 이렇게 다 쓰면은 바로바로 정리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뜨개 바구니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넣어놓는 편입니다 정리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 진짜 스와치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애매한 실들 이게 비바진에서 산 에어울 에어울 조끼 뜨려고 스와치 내보려고 이렇게 4합으로 해놓은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실들은 이렇게 실 걸어두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에어울이라 조금 이렇게 쓰고 버리기 조금 아깝긴 한데 지금 느낌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것도 스와치를 내봤는데 이게 4합으로 5.5mm인가 6mm를 떴는데 진짜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에어울은 또 세탁하고 많이 포실포실해지고 기모감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냥 3겹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진짜 미쳤어요 실편물 아 진짜 실물 보여드리고 싶다 반짝이가 진짜 제대로 안 당기네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빼두고 원래는 이렇게 실 빼두면 옛날에는 풀리지 말라고 묶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끼워만 둡니다 이렇게 끼워놔도 사실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끼워만 두고 이렇게 한 짝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이따만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다 집어 던지니까 여기 안에가 진짜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어 아니다 요거를 내려두는게 아니야 이번엔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떠내러 갑니다 신기하죠? 저는 요 끝부분에서 코 줍는게 조금 헷갈려요 요렇게 요 끝부분 같은 경우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런거 아니겠죠? 아 근데 벌써 실 정리하기 귀찮다 제가 실 정리하는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노프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이 부족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쭉 몸통 쭉 끝내주고 팔 떠주고 이래가지고 실 정리할게 진짜 완전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 캐스톤 한 부분 그리고 몸통 마감한 부분 그리고 소매도 연결한 부분 그리고 소매 끝에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실 정리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거에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실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볼실을 안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실이 도톰한 경우에는 얇은 한가닥? 뭐 두가닥? 아니면 라콘골드처럼 그렇게 얇게 합사된 경우는 실을 이렇게 중간에 묶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도톰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을 중간에 묶으면 티도 많이 나고 좀 정리하기도 조금 귀찮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콘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가격대도 그렇고 가격대도 훨씬 싸니까 이만큼 썼습니다 아이고 쪼끄메라 아 근데 실 진짜 이쁘다 미쳤다 이야 이거 입고 밖에 나가서 햇빛 받으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야 미쳤다 너무 이쁘다 요즘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미세미세 어플에 저희 동네가 까만색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어요 핑계죠? 집순이라서 이런거 너무 좋아요 집에 있을 핑계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지금 제가 집 원래는 요 이케아 포행 의자에서 뜨개질을 진짜 많이 하는데 여기서 뜨개질 하는 거를 못 찍었던 이유가 거실에 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실을 한번 완전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제가 창가다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도 너무 잘 들고 티비도 이렇게 딱 보기 딱 좋고 지금 이 자리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해가 들기 시작하면 저희가 집이 남쪽인가? 무슨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2시, 3시, 4시 이러면서 해가 들어오거든요 와 진짜 뜨거워 죽겠더라고요 여름엔 어떻게 여기서 앉아서 뜨개질 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벌써부터 해가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한겨울에 이런 데 앉아서 뜨개질 했었어야 했는데 한겨울에는 해 하나도 안 드는데 가서 뜨개질 하다가 이제 날 더워지고 해 뜨거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창가 자리 먹어서 뜨개질을 하는 게 아마 내일 반부 바늘이 올 것 같거든요 반부 바늘 오면 같이 언박싱해요 근데 언박싱 하면 뭐해 어차피 지금 5.5mm로 뜨는데 제가 5mm까지만 샀거든요 4, 4.55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그냥 언박싱만 하는 거예요 쓰질 못해 제가 치아오구 반부를 제가 장비병이 진짜 심해가지고 지금 바늘 있는 것만 봐도 치아오구 컴플릿 세트 있고 블루 쇼티 있고 그리고 진저 스페셜 세트 있고 그리고 데님 쇼티까지 있고 이렇게 장비병이 진짜 심해요 그리고 실 사는 것만 봐도 아시겠죠? 사실 반부도 아 세트 살까? 이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가격까지 이미 다 알아봤어요 사실 근데 제가 4인치를 너무 써보고 싶고 요거 5인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4인치가 그러니까 사실상 4인치를 쓰면은 아 5인치가 훨씬 편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4인치를 안 써봤기 때문에 지금 5인치보다 4인치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인치를 너무 써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반부 자체도 너무 써보고 싶었고 해가지고 세트로 알아봤는데 4인치 스몰 세트가 딱히 많이 없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짓고 할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반부 바늘에 요 레드 케이블 요거가 조합이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 레드 케이블 조합이 좋으면은 굳이 진저 세트를 살 아니 반부 세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부만 이렇게 사보다가 만약에 요 케이블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케이블 추가 구매하려고 일단 반부 팁만 사봤습니다 저는 문어바를 안 하는 편이니까 요거 케이블이 부족할 일은 없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당 13,000원? 13,000원? 13,000 얼마 해가지고 3개에 4만원 조금 안되게 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안되는 마이크를 차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진짜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상을 사실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플레이 마이크를 꼈으면은 카메라 거리랑 상관없이 소리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왜 카메라에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멀리 가면 소리가 작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전부터 사실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그 바늘이야기 가디건 리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가 안되는 거예요 그때 안거죠 그 이미 훨씬 전부터 고장이 났었는데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이제는 좀 목소리가 커졌을 거예요 마이크 고장 난지도 모르고 그냥 악세사리로 끼고 있던 거예요 전 지금까지 이만큼 떴는데 벌써 1시간 넘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떠서 가져올게요 조금 작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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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